출장님만의 노하우 있어요. 저는 제 가슴을 만져보게 해 드려요. 다른 분들은 윗가슴만 살짝 만지고 나오는데 어쩌면 쑥 들어가서 X를 꼬집고 나와야 해요. 또 이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요. 그래도 좀 많이 잤어요. 오늘 어디 갑니까 저희 오늘 가로수길 왔잖아요. 주변에 병원이 되게 많은데 병원이 그러니까 병원이 진짜 많네요. 저희가 오늘 추러 갈 회사도 여기 가로수길에 있는 아이디 병원입니다. 12월부터 1월 급성수기 서비스업이라 스트레스가 있구나. 오 재밌겠는데 어디로 출근하세요. 할인 박감 쑤살 거기 출근하시는구나. 파이팅 월요일 파이팅 아 여긴가 보네 여기다. 들어와 보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지금 되게 이른 시간인데 세상이나 벌써 풀 세팅이 되셨네요. 제가 여기서 좀 돌아다녀 보셔도 되죠. 아 이거 이거 펴야 되는구나. 킹받는 월요일 내가 너 죽인다. 터비터비 인터뷰하러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이렇게 오 진짜 편해요. 너무 감사드려요. 기른전이 너무 좋아요. 기른전이 우리 친척 언니. 약간 기른전씨 느낌이 좀 있네요. 저 약간 있어요. 저 옛날에 좀 댄스.. 어 옛날에 놀았어요. 저 춤추면서 놀았어요. 시그레처 댄스가 좀 있어요. 느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폐장 폐장. 대반의 장. 아 인트로 부분에 그 노래에 톡깍톡깍톡깍톡깍톡깍톡깍 다짓은 아니.. 저 뭔가요? 대단한 댄스는 중인 줄 알았어요. 저 여기 치료케어팀 팀장이에요. 뭐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나 뭐 약간 재밌었던 썰? 에피소드? 치료 할 때 주사도 넣을 수 있고 아랫부분에 소독할 일이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 그냥 팬티 그냥 내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 깜짝이야. 너무 깜짝이다. 그렇다고 애들 이렇게 놀랄 정도는 아니거든요. 놀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이제 조금만 내려주셔도 돼요. 한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아주 살짝만 내려주세요. 뭐지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내리니까. 일하신 지가 지금 꽤 됐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시면. 저 어떤 스토스에 했어요? 치명 관리도 힘들고 원래 리더의 역할이 힘들어요. 요즘 애들 진짜 어! 눈치를 안 봐. 아니 이제 옛날 같으면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 뒤로 사서요? 어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나 너 이거 때문에 좀 기분이 아파. 솔직하구나. 솔직해서 좋아. 진짜 솔직하다. 솔직해서 좋은데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 눈치가 없어. 또 지금은 소유가 좋아요. 얘들아 고마워. 근데 어머 소준 엄마 아니야? 점수 엄마 아니야? 점수 엄마?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이 이 열받는 거 펑치기 하면 난리는 거거든요. 점수 높으신 분한테 우리가 또 선물이 있잖아요. 오늘은 무슨 선물인가? 저희가 오늘도 휴가권과 휴가권과? 휴가가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못 쓰거든요. 약간 병원을 지키느라고 아 있어도 못 써. 어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안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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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글로벌 팀.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 일본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 맞죠. 그러면 실제로 일본 분들 와가지고 이렇게 청양하시고 거울 보자마자 이렇게 하고 하시나요? 아니요. 12월부터 1월이 완전 극성수기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일본도 연말연시가 휴일이어가지고 연말연시 진짜 많이 오세요. 가리가또 감사해요. 출근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거 내가 돌려드릴까요? 내가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려. 안녕하세요. 어머어머. 어머. 중수화해라. 아니. 어머어머. 잘생기셨어. 어머어머.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 어머어머. 어머. 배우 같아. 아이디병원 성형외과 전문 이경민 원장입니다. 원장님이세요? 어머 원장님이시구나. 웬일이야. 대표원장님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대표원장은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원장님. 결혼하셨고. 갑자기 결혼이요. 결혼 안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니 웬일이야. 난리 나겠다. 유튜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경민 원장입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왜 갑자기. 진짜로 12월이랑 1월 달이 여기가 그렇게 바쁘다면서요. 지금 엄청 성수기긴 해요. 사실 저희가. 종이비라고 있어서. 어머 웬일이야. 아 결혼하실 시간이 없네.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저는 왜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도 계세요? 여기가 신사거든요. 네 신사. 그래서 근처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클럽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있지 있지. 그래서 클럽에서 놀고. 아침까지 놀았는데. 혼자인 친구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은 다 뭐 3,4,5. 다 떠났고.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외모 탓이다 생각을 하고. 취소까지 결정을 했다가. 다음날 취소를 하고. 술이 깼나 보다. 아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또. 썰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되게 행복했던 건데. 수술하고 1년 된 환자. 견갑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들어갔는데 대뜸. 네. 근데 아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나를 다시 탄생시켜줘. 맞네. 딸이 많죠. 딸이 많네. 영원에도 많이 있고요. 아 직원들 중에도. 아 결혼도 안 하셨는데 이렇게 딸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엄마도 있고. 엄마. 어떻게 공개 구원이라도 하셔야지. 미래의 와이프에게. 미래의 와이프에게. 돈은 제가 볼 테니까 열심히 쓰십시오. 열심히 쓰십시오. 자 원장님. 원장님 이거 치셔 갖고 점수 높으면요. 네. 휴가권 준대요. 휴가요? 휴가까지는 어차피 못할 텐데. 하하하하. 야 주세요 주세요. 갑니다. 출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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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점. 아 여기는 또 6층이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인데. 6층은 뭐 하는 데입니까? 필러나 복복스 같은 거 치수를 하세요. 여기는 무슨 인테리어가 무슨 그거 같아.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상담실장님들은 뭔가 되게 예뻐야 할 것 같은 고충이 좀 있으세요. 죄송해요. 왜요. 마스크를 보고 그래서 한 거라서 괜찮고 이틀 아직 추진을 보고 아니 근데 요즘이 1월 2월까지 백성숙이라고요. 맞아요. 최대 상담 제일 많이 했던 건 6시간 정도인데 15명 하루에 15명이랑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언제가 좀 킹 받으세요. 안 되는 거 부탁하실 때 비용 면에서도 어쨌든 정찰제인데 계속 막 그냥 할인해서 그러면 상황도 한번 해볼게요. 저 혼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왜 인사를 안 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이신 부위가 바뀌게 있으세요? 인모드? 그거 요즘 좀 유행하는 거라던데? 여기 살짝 늘어지면 하니까 여기만 좀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 여기 늘어졌어요?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처럼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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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살살소하실 것 같은데 웬일이야. 뭐 진상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진상에게? 여기 왜 인사를 안 하세요? 베킹 받네! 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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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좀 하시죠. 느낌이 이쁘게 구우셨다. 어디서 일하는 누구십니까? 여기 성형외과 상담팀 실장입니다. 상담 업무가 가슴 상담이에요. 미리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우리 실장님만의 노하우 있어요. 가슴 수술은 큰 수술이기도 하고 결정하시기 힘들어하시는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 가슴을 만져보게 해드려요. 환자분들이 결정하는데 아 이것도 괜찮다. 기억에 남는 환자도 있어요. 가슴 수술을 하러 왔던 환자 중에 다른 분들은 저희가 만져보라고 하시면 이 위가슴만 살짝 만지고 나오는데 어쩌면 쑥 들어가서 저 꼬집을 꼬집고 나와야 돼요. 실장님 꼬집었던 분에게 한마디 하고 그날 티는 안 났지만 정말 아팠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 출발 513 안녕하세요 굿모닝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세 분 같은 팀? 이렇게 둘은 면출 소개하고 제가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분 아니신가? 한국인이에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인터뷰 살짝 해보세요. 셋이 같이 해야지 뭐 셋이 같이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한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유년 되었습니다. 외국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계적으로 다 와요. 어디 어디서 그렇게 들어와요? 어머 갑자기 누구는데 유럽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어디 어디서 그렇게 들어와요? 어머 갑자기 누구세요? 이상준 선배님인 줄 알았어. 맨날 저러고 코빅에 오거든요. 일로 오세요. 어차피 어디서 오시길래 이렇게 오세요? 집이 잠실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전거 타기 아침부터? 아 좋습니다. 아침에 피하면 돌리고 건강한 요체만 맑은 정신으로 그럼 이건 어디다 둬요? 출근하면 하면? 뒷계단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오늘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 회사에서 오다가 내려왔어요? 어 공지가 또 내려왔다고 아니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일한 지 20년 차 정도는 돼 보이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안 돼요. 치과에서 한 거는 이제 99년도부터 있으니까 진짜요? 여기는 지금 22살이에요. 몇 년생? 01년생입니다. 01년생? 내가 99년도에 전화됐어 이 사람아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갑자기? 여기 가세요. 네 먼저. 오 멋있다. 홍해처럼 저렇게 다들 갈라지죠. 아니 그러면 하면서 지갑병 같은 것도 있으세요? 이럴 때? 항상 사연 볼 때는 어떤 거 하는지 어떤 거 안 하는지 그 부분은 많이 생겨요. 여기도 또 피부과라서 또 그냥 이렇게 딱 보이면 어 이거 지금 아프게 해야겠다. 뭘 짜주고 싶구나. 짜주고 싶고 짜주고 싶고 이거 레이더 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 남자 간호사 분이시잖아요. 나만이 갖고 있는 고충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안 좋은 것도 있고 부드럽게 하는 거 같아요. 말투나 이런 거를? 그래서 아줌마들이 되게 좋아해요. 한 현빈급으로 진짜? 아침 드라마 실장님급이야? 또래 친구들보다 그래도 조금 젊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못생긴 애들 중에는 제가 제일 나은 거 같습니다. 현빈 얘기는 처음 들은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3대 킹펀치가 또 탄생을 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과 특별 휴가권을 드립니다! 월요일을 실험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김사진 장군을 제일 좋아합니다. 김사진 장군! 김사진 장군! 김사진 장군! 김사진 장군!